중전 마마께서는 어쩐 일로? 아, 그냥 문우 차. 아, 예. 많이 피곤하셨나 봅니다. 그리 무방비하게 졸고 계시고. 예? 아니, 그러니까 제 말은 주위에 호의도 안아두지 않으시고 거리라는 곳이 얼마나 위험한 그, 그것인데. 송구합니다. 설마 지금 질투를 하시는 겁니까? 질투라니요? 전 그저 전하께서 위험하게 계시니 그, 거, 걱정으로. 맞지요, 질투? 변전입니다. 자, 전부 일개 써야 하는 것들이니 언행을 삼가해 주십시오. 전하.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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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